하셔서 유성락을 이렇게 하고 점프해서 이렇게 낙하니즘을 잡고 칼이 떨어지고 다시 꽝! 유성락입니다. 네 다음 변전 부탁드려요. 아 뿌잉뿌잉! 뿌잉뿌잉 어때요? 요번에 바뀐 뿌잉뿌잉 괜찮아요? 뿌잉뿌잉 지금 그 저희 이제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기획자분들께서 그 분께서 고른 단어예요.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. 어우 저도 써야지. 시작부터 쓰고 달리는거죠. 아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거구나. 네 쟤도 쓰는 겁니다 저렇게 커다란걸로. 이차학성 재료는 방송 좀 늦게 들어오셨나본데. 초반에 제가 흥룡대회 던전에서 왔었거든요. 그 흥룡대회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흥룡의 기운이 재료입니다. 좀 방송을 좀 늦게 들어오셔서 잘 못보셨나보네요. 이계엄수.. 어금술 막타도 마음에 드시나요? 이계엄수.. 방금께 이계엄수 막타예요. 자연식으로 몸 하나를 거의 바보 만들어버립니다. 저 강령좀 해주세요. 강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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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강령. 강령. 가장 강령이 괜찮던데. 힘지능 올라가서. 아 이런 귀찮은. 아 이따가. 네 이런식으로 끌려 들어가면은. 홀딩이 되기 때문에. 그 사이에. 아주 죽여버릴 수가 있죠. 저 이 도리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. 너무 좋은것 같아요. 자 아.. 그냥 바로, 바로 들어가죠 뭐. 굳이,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APC 안 구하고 바로, 들어갈게요. 아, 쿨이 안 들어왔네. 이게 원수는 쿨이 상당히 기네요. 몇 초지 이게? 이게 원수는 쿨이 180초네요. 되게 안 돌아오네. 빨리 한 번 더 쓰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, 안 돌아오네요. 어, 들어갔다. 나이스. 어, 죽었다. 죽었어요. 그러나 뭐, 다크로드님께서 마무리 해주셨네요. 어, 이기어검술요? 어, 이기어검술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근데 퍼센트 데미지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, 아무래도 무기마다 데미지는 차이는 좀 나겠죠? 퍼센트 데미지가 높으면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겠죠? 어, 지구, 막타요? 지구 방금 막타 그, 보스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보셨죠? 보셨나? 지구가 죽을 때, 지구가 죽는 건 아니죠. 소환이 해제될 때, 저걸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. 붙잡고, 끌어들입니다. 모아서. 그래서, 그때 홀딩을 하기 때문에, 그때 가서 막 황금을 쓰든, 막 쓰면 됩니다. 마을로 돌아가 주세요. 이제, 그 뭐야, 검성으로 접속 중이세요. 제가 다크로드 할게요. 제가 다크로드 전투좌онд